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대구 시내로 한번 나와봤습니다. 여기는 대구 시내 동성로입니다. 동성로 대구 시내 동성로에서 요즘 가장 핫한 둘이 먹다가 딱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마라탕 한번 조져볼게요. 저기에 간판 봤죠? 마라탕 읽으세요. 한자도 다 알죠? 한자 자 마라탕 마라샹고 꼬바로우 마라롱샤 메뉴 심플해요. 2층으로 올라가볼게요. 한 줄로 서래요. 자 한 줄로 서야되요. 자 오픈은 11시 마감도 11시 같은 시간에 끝나네요. 여기는 실낸데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계셔서 찍지 않았습니다. 좀 민폐가 될까봐 여기 생각보다 좁아요. 그래도 뭐 테이블도 뭐 한 8개 9개 있습니다. 여기 캡처하지 마시고 요 메뉴판은 블로그에서 보세요. 마라탕집은 요기 바구니에 원하는 만큼 요 재료들을 골라서 담습니다. 여기 야채들이나 야채들이나 뭐 요런게 많은데 골라서 원하는 먹고싶으면 골라 담으면 되요. 어 여기 꼬지들은 뭐 개당 한 천원씩 따로 받습니다. 돈을 그리고 요거 말고도 고기 추가 뭐 양고기나 소고기 추가를 삼천원에 할 수 있어요. 요기 요집은 뭐 당일날 안 됐어요. 그래서 뭐 안 넣고 먹었습니다. 요기 숙주를 먼저 담고 요기 담아요. 모기 버섯 담고 요거 먹고 요거 담고 떡 담고 이제 뭐 다 담는데 유부도 담아요. 요 면 면 양이 중요한데 면의 양 저거는 아까 봤죠. 방금 요만큼 요거에 한 두 배 정도 요게 한 1인분 정도 돼요. 진짜 생각보다 적게 담아야 돼요. 계산 한번 해볼게요. 18,000원 나왔습니다. 라고 생각했지만 톡 이모가 자 깎아준 게 아니고 요기 잘못 계산했어요. 요기 매운 거 못 먹어서 1단계 약간 매운맛 먹었습니다. 마라탄 맛있게 먹는 법 요거 앞에서 가르쳐 드렸죠. 와 국물이 와 이 딱 맛보는 순간 진짜 중국 한 3번 왕복으로 왔다 갔다 왔어요. 이야 요 숙주가 또 기가 막힙니다. 생각보다 야채가 많죠. 야채가 많이 들어가니까 면은 조금만 넣으세요. 진짜 조금만 진짜 리얼 꿀팁 이거는 국물 한국 라면 일본 라면이랑 조금 다른 요 국물이 끝내줍니다. 요 숟가락이 참 귀엽게 생겼어요. 자 저희 꼬바로도 시켰는데 꼬바로가 15,000원 합니다. 요 육즙이 고기 안에 다닥다닥 숨어있어요. 막 아 못찾겠어요. 요 고기가 탱글탱글하니 하 기가 막힙니다. 진짜 보이죠. 한입 드세요. 음 야 정경채와 저 면의 조화 톡 톡 찍어서 한입 딱 먹는 순간 진짜 다 먹었어요. 대구 동성로의 마라탕 꼭 한번 가보세요. 진짜 맛있습니다. 자 숨겨놨던 한정 묻혀가지고 톡 알fruit metro 너 상태 19 삶 acronáb niego ese 결심 ALI 이중 알 손 изб goods 이중 pulley Nation Welsh eder hebben